ASMR 안녕하세요. 공고수리 보는 것 딥페어맨입니다. 오늘의 수리는 계양예에서 나오는 전기그라인더 ACT 100SM 모델이구요. 연속으로 3대를 수리를 해보겠습니다. ASM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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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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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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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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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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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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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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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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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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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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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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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